한국 가요방송의 대표이자 노래를 직접 만드시는 가수죠. 이성대 가수가 부릅니다. 친구가 최고야 안녕하세요. 이성대 가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친구가 최고야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기쁠 때는 슬플 때에도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 걸 무엇이냐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부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종마고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세상살이 이 인생살이 돌아본 걸 돌아본 걸 돌아본 걸 무엇다 하려 세상살이 세상살이 이 인생살이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야 강 Bonubre 감사합니다.